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오른데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싶을 때는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식이 그럴 때는 그러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더욱더 내 오름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상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충고를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보지만 도대체 내 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뀌지도 않는 상대를 보면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도 화병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는 판단 때문에 상대는 틀린 걸 고집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얼른 상대가 내 오름을 수용해서 상대가 변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데 상대는 변할 생각이 없으니 나도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병 때문에 내원한 40대 여성 A씨입니다. 불면증과 두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진통제나 수면제를 먹으면 몸이 막 떨리면서 쫙 깔아져 버립니다. 조금 더 순한 신경안정제로 용량을 낮춰서 처방을 받았는데도 몸이 너무 예민해져서인지 약이 잘 안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약을 안 먹으면 불면증과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나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아이를 돌보는 일도 힘들고 암투병 중인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모든 게 너무 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까지 예민해진 건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A씨 자신의 생각은 옳은데 남편이 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치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충고를 하고 심지어 화를 심하게 내도 남편의 태도가 변화가 없다는 생각에 A씨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로 부딪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얼마 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위해 A씨는 손수 좋은 재료들만 사서 닭백숙을 정성껏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질 않고 다른 고기 반찬은 없냐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A씨는 당신 몸 생각에서 닭백숙을 했는데 왜 고기 반찬만 찾느냐며 고기는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소세지나 스팸이라도 꺼내달라고 요구합니다. A씨 입장에선 화가 나겠죠. 기껏 남편 건강 생각에서 닭백숙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A씨는 아니 지금 암환자가 몸에 안 좋은 고기나 스팸, 소세지만 자꾸 찾으면 어쩌냐 당신이 초등생도 아니고 그리 생각이 없냐라며 A씨도 지지 않고 끝까지 닭백숙을 먹으라며 고집을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도저히 입맛이 없다며 그냥 숟가락을 놔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 태도도 못마땅해서 다시 방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남편은 기운 없고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게만 반복하고 잠을 자버립니다. A씨의 말이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암환자가 지금 항암치료를 해서 몸에 기력도 없고 한데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어야 할텐데 스팸이나 소세지,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게 옳진 않죠. A씨도 원장님 제 말이 옳지 않나요? 누가 봐도 제 생각이 옳은 건데 저 사람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도대체 받아들이질 못해요. 저 사람도 저 정도는 알텐데 왜 알면서도 도대체 못 고치는 거죠? 라며 답답해합니다. 가족 갈등을 겪는 이들이 자주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럼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상대는 옳은 것을 못 받아들이는가 말이죠. 그런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기 옳음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암환자인데 왜 몸에 좋은 옳은 닭백숙을 선택 안 하고 자꾸 고기 반찬에 소세지에 스팸이라는 틀린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남편도 대기업 연구원인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옳은지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런 옳은 선택을 안 할까요? 사람은 옳은 것만 선택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옳은 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A씨 남편은 평소에도 초등 입맛입니다. 야채는 싫어하고 고기나 스팸 같은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하고 나니까 기운도 빠지고 입맛도 더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나마 평소 입맛에 조금 맞는 반찬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밥 한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옳은 음식이라는 이유로 닭백숙만 고집했고 옳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이 원하는 음식은 끝까지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A씨는 자기 신념과 옳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남편은 암환자인데 이틀 동안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옳음을 고집한 그 결과는 선한가요? 암환자는 더 잘 먹어야 항암치료도 견뎌낼 텐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옳은 것만 고집하느라 남편이 굶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옳지 않다 초딩처럼 철이 없다라고만 하고 나는 옳은 데라고만 해서 얻게 된 결과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환자가 소세지에 스팸만 먹게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이죠. 언뜻 보면 맞습니다. 보호자로서 뻔히 잘못된 것을 가족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래서 A씨는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다라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A씨는 닭백숙이냐 스팸이냐 이런 양극단의 선택밖에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의 착시 현상입니다. 닭백숙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 최상의 선택은 맞습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유기농 소세지나 고기를 사다가 좀 구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최상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래도 밥도 먹고 기운이라도 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먹는 최악의 결과보단 훨씬 나은 선택은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남편의 초딩 입맛을 항암치료를 받고 지쳐버린 상황에서 갑자기 바꾸려는 게 더 모진 겁니다. 그럼 최상의 오름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선을 택해야죠. 그리고 차선도 안 되면 차차선을 택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죠. 내 오름이 최상인데 상대가 그걸 못 받아들이시니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는데 네가 빨리 바꿔라 이 태도만 고집해서는 서로가 화병이나 우울증만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상대는 내 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옳은 것은 나한테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상대는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그 사람 선택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라도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힘으로, 목청으로 꺾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병이 나고 상대는 상대대로 나 때문에 괴롭다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내 오름을 주장해 봐야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용과 변화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틀렸다는 지적으로 여겨져서 감정적 불쾌감이 유발되고 은근한 저항과 반감만씩 강해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마치 나의 치부라도 들킨 양 머리로는 배우자의 지적이 맞다는 것을 알아도 인정하기는 싫어집니다. 끝까지 괴변을 늘어놓아서라도 합리화해버리면 끝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래 너 혼자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하련다라며 모르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기 오름으로 지적만 하는 가족은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못살게 구는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오름에만 사로잡힌 충고나 주장은 사실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내적 분노를 오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자기 분노를 발산하기 위하할 때도 많습니다. 진정 상대를 위한 충고나 지적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상대를 차분히 관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상대가 지금 내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선생님 혼자서 아무리 열광을 한다고 해도 그건 말짱 두루묵인 거죠.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심지어 스승과 제자 간에도 누군가에게 충고나 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건 내 주장이나 충고가 옳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내 충고도 옳아야겠지만 그 옳은 충고 역시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가 그를 받아들일 준비와 여력이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게는 오히려 아무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인 것이지 내 오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선한 게 아닌 겁니다. 상대가 내 오름에 귀 기울일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합니다. 끝까지 내 오름을 밀어붙이는 건 상대를 위한 선의의 충고가 아니라 내 분풀을 위한 공격일 뿐입니다. 급해진 마음에 말폭탄만 퍼붓게 됩니다. 애초에 그 오름마저 흙탕물에 빠져 퇴색돼 버립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일방적 대화가 오히려 더 소통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따져보는 더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못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저 사람은 어떤 상처 때문에 자꾸 고집하는 걸까? 이런 고민 없이 한 말을 또 똑같이 내뱉는 건 공자님 말씀도 잔소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잔소리가 서로에게 우울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오름 속에 때로는 자신의 조급함과 게으름이 감춰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최상의 오름을 전하는데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것만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살면서 100점짜리 근처의 오름도 있겠지만 이것을 상대의 처지와 수준에서 못 받아들인다면 80점짜리 70점짜리 선택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시한 100점짜리 선택이 아니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모두 다 0점짜리 선택밖에 없다는 그런 식의 소통은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태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강요역의 심통불이기였습니다. 한의사강요역의